오늘은 시편 8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담을 헐지 마소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약 30여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산마 임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또한 오늘 시편 80편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약물이처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물이처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받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 많은 백성들이 많은데 민족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성경 신명기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다 사실 유대인들 민족이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저 유목민이에요 문화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인류의 문화가 말이야 꽃을 피웠잖아요 그 에집트의 문명 말이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헬라의 문명 중국의 황허강의 문명 그 그리스 헬라의 문명 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문명 이러한 그 문명의 줄기를 타고 인류의 그 문명이 꽃을 피웠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그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은 사랑은 선택이시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이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왜 한민족을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50개를 말하면 23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물론 대형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것은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짧은 시간 내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는 경우는 유사 이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교회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0편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난한 땅에 그들을 심으셨다 그 심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지파를 그 족보를 타시고 베들레 마국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가장 큰 원대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출발은 사실 애굽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물론 지역 애굽도 있지만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불러 모은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땅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곳에 심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출발은 원대하게 생각하면 바로 추래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 백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이제는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초대교회 3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통해서 지하교회가 탄성했고 많은 순교자가 났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교회가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기독교가 돼서 그 로마가 팍스로마나 로마 제국이 건설되고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가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문명하에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유럽이라는 그 나라는 야만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그 출발이 철저하게 저 게르만족의 그 이동을 보게 되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몽고족에게 쫓겨나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유럽으로 이렇게 축출돼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해부응도 생기고 구미 선진국가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보다 15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존 웨슬레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또한 건설하게 됐고 마치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에다가 심어놓은 것처럼 영국의 순수한 진앙인 청교도를 미국이란 아메리카 대륙의 심겨넘으로 말미암아 불과 200년 사이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미국을 통해서 또 어디로 왔어요? 많은 나라 중에 수많은 나라에게 미국 선교사가 왔지만 극동의 인연 참 많은 나라 그야말로 약소국가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인가요? 보금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불과 130년밖에 안 됐어요 100여 년밖에 안 된 것이예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처음으로 순결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855년도에 두 명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잖아요 1855년도에 맨 처음에 온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연희 전문,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리고 알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와서 그 세브란스, 재중원을 만들었고 그 재중원을 바탕으로 해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부호가 엄청난 돈을 후원을 해서 지금의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이 설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렌이라고 하는 또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와서 배제학당 만들고 많은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러므로 말로 우리 민족이 깨어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일제시대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3.1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1919년 4월 11일인가요? 그 3.1운동이 일어난 그 바로 다음이 몇 달, 한 달 후에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탄생해서 그것을 이어받은 1948년도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걸고 유엔의 감시하에서 선거를 치른 게 아니에요 재헌민주국가로서의 처음으로 초대 198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그 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당시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정말로 멋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미국의 개디스버그 연설에 버금가는 그러한 기도를 그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재헌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식 국가로서 그 임시정부의 혼을 이어받은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불과 10여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10여만 명밖에 안 된 사람들 중에 10만 명 안 된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39%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명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든 그 기초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개신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다 그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30%가 됩니다 캐톨릭을 포함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9.8% 공식적인 기록 약 20%예요 그래서 1200만 명의 기독교 교도가 돼 있고 모든 종교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적으로도 많고 또한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건국될 때도 기독교가 바로 건국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동양의 많은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유엔의 인정하에서 감시하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러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당군 이래로 가장 호황하는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과오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꼭 과오만을 생각할게 잘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과 경제와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에 뛰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에 보게 되면 만군의 요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심게 하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라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동방의 촛불처럼 인도타골시인이 예언의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동방의 촛불의 동방의 마지막 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동양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200만 명이 있을 뿐 매일 새벽마다 80만 명 100만 명 가까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 기독교가 이제는 서유럽에서 기독교 문명이 전해졌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파워나 성령의 역사가 이미 옮겼어요 옮겼어요 미국으로 옮겼고 그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라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얼마나 폭된 것입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대학이 말이에요 그 성교사들이 세워서 그렇게 참 많은 앞으로 석학들이 나오고 그 후학들 가운데 노벨상을 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돼있다 이겁니다 이미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앞으로는 5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갈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그 축복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한국이란 동방의 작은 나라에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그들이 산들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영향력이 전세계에 뻗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코리아 한국이 제가 공부할 유럽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지금 30, 40년 전이라나 40년 그때만 해도 한국 하면 헐벗고 가난하고 데모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다 가르쳐줘야 알았어요 스위신 야판 운트 히나 독일어로 그런 거예요 비트윈 차이나 앤 제펜 이마만큼 그저 가난한 나라에 한 불쌍한 사람이 왔다고 우리 간호사들이 왔을 때 맨 먼저 옷 다 벗기고 목욕탕에서 DDT부터 다 뿌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 길거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 말이에요 지하철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뭐 서울역 앞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길거리에서 다 복음 그때는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가 물밀듯이 그냥 들어왔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많은 인원이 여의도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백만 명이 모인 거예요 세계 역사상 백만 명이 모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것도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모였고 태반의 영혼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정말 전 세계에 뻗치는 이제는 성교사가 말이에요 2만 9천 명의 성교사가 파송이 돼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세계 최고 그리고 양쪽으로도 해외 성교사로서는 미국 다음이 그러나 실질적인 성교의 영향력은 오히려 우리나라 성교사들이 더 황인종이니까 백인에 반감이 있거나 흑인에 대해서 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적절하게 우리는 색깔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뜨거운 나라 추운 나라 어디에 가서나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적응을 차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민족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급성장하여서 1200만 교인수를 자랑하고 정말 대형교회가 각 교파마다 가장 큰 교회 장로교 가장 큰 교회가 명성교회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죠 침례교 말할 거 없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는 안해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양적인 기독교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크게 성장하다가 보니까 교회끼리의 경쟁이 있어서 작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는 작은 교회 교인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끼리 서로 비교하게 되고 물량주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헌금을 좀 모아서 크게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까 일리한 물량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세속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인 수위에 따라서 그 계급이 그냥 채워지고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파가 교파가 갈려지게 되고 이제는 100개가 넘는 군소 교단들이 심지어는 200개가 차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반석인 교회가 모래알로 분쇄되고 말았다 이게 모래알로 저는 제 친구 있던 라파 목사라고 스위스 본토인 목사 참 친하게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라파 목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통역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밤이 되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교회들 십자가들이 쫙 저는 자랑스럽게 야 라파 저것 좀 봐 우리 하나님이가 얼마나 한국을 축복하셨으면 그렇게 십자가가 그렇게 많냐 봤지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또 전혀 엉뚱해요 아니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 나눠졌냐 이렇게 전부 우리처럼 이렇게 딱 한 군데 한 교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다 나눠지면 도대체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겠냐 뭐 이러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모임이 힘들고 군소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이제 더 이상 열정이 없는 거야 열정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교회가 세간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너무 기독교가 비대해지고 물량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개교의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길로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약 2만 5천명이 모였다 그래요 5천명을 먹이시지만 어린아이와 어머니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0명씩 다 나누라 나눠서 둥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떡을 나누고 생선을 먹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대형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나뉘어져서 소형교회로 건실하게 나누어져서 같이 더불어 발전해 나간다면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물량주의로 빠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물량적인 그러한 배교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인 빈곤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바로 영적인 빈곤함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하고 엄청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라우디기아 교회와 같이 사실 너의 헐벗고 가난하고 철양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내 눈에 좀 바르고 너의 현실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못 살 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서로 도왔고 서로 나눴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자 못하는 자 뭐 어느 스카이다 지방대학이다 이런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보호함의 담 이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자살률 세계 1위 아니에요 자살률 세계 1위 매일 40명이 자살돼요 30-40대 이혼율 세계 1위 물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외도의 문제예요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초등학생들이 35%가 음란 사이트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그래요 가장 무서운 일은 한국 여인들의 낙태율 세계 1위 매일 3000건 이상 하루에 3000건 이상 그리고 20년 올해 12월 31일날 이제는 낙태죄가 이제는 폐지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낙태죄가 폐지되었던 영국의 경우를 보면 그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의 낙태율이 무려 1000%가 상승했다고 1000% 100%도 아니고 1000% 10배 상승했다고 저출산율 세계 1위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불안 조두순 사건 엔범방 사건 박사방 사건 뭐 이러한 성추행 사건 이런 것이 지금 온 나라에 그냥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단체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으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벽을 인간이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벽이 허물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 이제는 아무나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제는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특히 우리의 원수들이 들어와서 옛날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비참했어요 우리 한국이 주위에 있는 열강들에게 완전히 그냥 밥이 됐잖아 이놈이 들어오고 저놈이 들어오고 해집고 다니고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지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는 담이 허물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4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만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노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복적인 기호 소원 성취 기도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협박하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에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기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간절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만 우리는 왜 강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간청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수들의 해방을 뚫고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들의 해방을 뚫고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여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강력한 기도의 불이 그 해방의 역사를 뚫고 공중을 뚫고 하늘의 보좌 앞에 응답 된다 이겁니다 응답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마치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듯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 과부의 그 간청이 바로 악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 기도는 강청의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 바로 담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몇십 년 2, 30년 전만 해도 한 번 기도하면 철야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바로 한 9시쯤 모여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기도에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제 철야 기도 자체도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모이지도 않습니다 열정이 상실됐어요 영적인 빈곤함입니다 하나님의 담이 허물어졌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과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오고 저놈이 들어오고 멧돼지가 들어오고 사자가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방치는 기도예요 헛방 어불성설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살펴봐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욕심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의 그냥 육신의 정력의 피로대로 그냥 이런 걸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담이 허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 결과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 결과가 눈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요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나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가 왜 내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헤아려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웃음거리와 다툼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을 허무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바랄 때가 왔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뭐해야 돼요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일어나서 정부가 잘못됐을 때 데모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정부를 향하여서 해야 될 교회의 임무가 성경에 세 가지가 딱 있어요 크게 나누면 첫째는 뭐냐면 정부를 위해 기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디모대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여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보기에 그 교회가 악한 정부든 그 정부가 악한 정부든 착한 정부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바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뻐서 기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안하고 또한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청와대를 위해서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교회가 나서서 집회를 주선해서는 안 돼요 반정부 집회 데모 하고 이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민주주의는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주체가 돼서 정부를 반대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하자 그들이 뭉쳐가지고 무기를 들고 정부군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구라지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겁니다 정부에 대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그 위에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파쇄하는 그 진을 무찌르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기도를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정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정부에게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물론 교회가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금을 낼 수는 없지만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나는 세금 만약에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한다면 그 세금 내야 된다고 당연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목사나 이런 부교역자들도 똑같이 보험 들어주고 말이야 똑같이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건 보수가 나가는 것이에요 월급이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사례비로 하고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세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기업가이든 직장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부에 세금 내는 정직하게 내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설득 해야 된다 설득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설득 했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설득 했고 침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설득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죽임당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처제를 왕으로 삼아서 그것을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거기 그냥 앙심을 품은 그 처제가 왕으로 된 처제가 그냥 생일날 말이에요 그냥 자기 딸도 춤추게 한 것으로 인해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요한의 머리를 좀 갖다 주시오 그래서 참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정부를 향하여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 자 교회는 정부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부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부의 양심이 돼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의무가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의 양심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됐다는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러한 선지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를 그들을 향하여 전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아니래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날 때 이 나라의 벽은 다시 보수될 것이요 이 나라는 일어나 동방의 촉풀처럼 전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